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입을 비어 생명 기록하렛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자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가리 옛사의 손에 입을 비어 생명 기록하렛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보러가리 아멘 이 시간 최행민 장로님께서 기도인들 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모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시는 여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 CMC에 연로하신 시니어 회원들을 모아주시고 다 함께 일정을 잡아서 귀한 여행 길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첫날을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치고 이제 둘째 날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천지 주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속으로 접하면서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접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새삼 느낄 때에 그 위대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위대하심을 간직하면서 경애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저 목사님, 변장노님, 그의 여러 임원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앞으로 주님 앞에 귀히 상달되어서 더욱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사장과 운전하시는 기사 마치는 그 시간까지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일정이 모두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진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내일 하루의 일정도 주님께서 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뻐, 즐거워하며 이 일정을 다 맞춰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시는 저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되옵나이다